그냥 황천길로 가시는 거냐? 네, 그냥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아, DRS 쓰고 있었구나 . . 에이구 그래서 더 옆쪽에 노르쳤q 은 keeper 제 Hilfe 은볼 시 즉 오오 제룽이야 도망 도망 어우 차 왜이래 아 이 세팅은 수지카에서는 아닌가보다 뭐 어떻게 하셨는데 그 아까 그 리어 1이요 목사님 저리가 저리가 저리 가요 나 추원하지마 아하하 아 추원했어 결국 아잇 으아아아아아 어 리타님 어부지리 리타님 죄송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이 안 잡힌다 오우 아 저건 왜이렇게 빨라 아 저건 왜이렇게 빨라 어이 씨 아 아 아 아 아 하아.. 떨어졌다 하아.. 떨어졌다 하아.. 해외 하아.. 해외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열심히 달려도 따라갈까 말까 한데 계속 실수하고 마늘을 넣어가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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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아, 안 돼 어? 망했어 어, 신주님 꼬딱하실거라더니 저기 4위가 계시네? 아... 안타깝다